분노, 공포,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크면 식욕과 성욕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투는 분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남자가 질투를 하면 성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의 막연한 일반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어떤 심리기재나 행동패턴이 번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더 구체적으로 따지려 합니다. 아내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런 의심이 들면 남자가 질투를 합니다.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남자의 성욕이 커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작아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과거 환경에서 다른 남자의 정자들이 아내의 생식기 안에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편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지 생각해봅시다. 그 정자들을 아내의 생식기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 정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질 좋은 정자를 아내의 생식기 안으로 많이 주입해서 남자와 결합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적어도 위론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와 섹스를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음경은 귀두 때문에 버섯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런 모양 덕분에 펌프질을 함으로써 다른 남자의 정자들을 배출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카미카제 정자를 투입해서 다른 남자의 정자에 자폭 공격을 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수정을 위한 정자를 아내의 생식기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화론적 추론을 통해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분노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에 대한 성욕이 평소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둘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섹스를 할 때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펌프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쟁자의 정자들을 더 많이 배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카미카제 정자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남자의 정자들을 더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수정을 위한 정자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정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평소보다 더 질 좋은 정자들을 사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정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역의 강도와 관련된 연구들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종의 새들이 인간과 비슷하게 결혼을 합니다. 여러 종들을 비교해 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에서 섹스를 더 자주 합니다. 그런 종에서는 수컷이 정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내와 섹스를 더 자주 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파트너가 남사친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남자의 성욕이 크답니다. 명목상으로는 남사친이지만 실제로는 섹스 파트너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지키는 남자가 파트너와 섹스를 더 자주 한답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클수록 남자의 질투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편으로는 파트너를 더 열심히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너와 섹스를 더 자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관관계에서 출발하여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해낼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파트너가 매력적이라고 여겨질수록 남자가 파트너와 섹스를 더 자주 한답니다. 파트너가 매력적일수록 다른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남자가 질투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남자의 성욕이 커져서 섹스를 많이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믿을만한 상황이면 수컷새가 아내를 강간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인간 남자도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답니다. 이런 현상의 일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을 둔 아내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면 질투하는 남편이 정자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내와 섹스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려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과 섹스를 안해야 좋은 유전자로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이런 충돌 때문에 부부간 간간히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